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계량기 권시유유진호입니다 네 살아있는 각도기 곽상현준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화석처럼 보여지겠네 왜 죽여 왜 죽여 살아있겠다는데 사실 같이 암모나이트가 될 뻔하긴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만 더 암모나이트였어? 근데 한국 암모나이트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옵션 만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놓은 정도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얼마 전에 조익재 연구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어제 들어봤는데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혹시 내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지표나 차트를 갖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같은 제조업으로 엮여있고 일단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위주의 미국이 좋았었는데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중국이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유동성을 펼치는 사례들이 과거에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시각으로 말씀을 해줬던 건데 들어보고서 오늘 장을 그리고 최근에 저의 처참했던 모습들을 딱 복귀를 해보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선배예요 한참 선배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잘 먹어요? 오늘 이렇게라도 띄워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얼굴이 이게 참 맘이 안쓰러워서 근데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자세한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이제 우리 애널리스트계에서는 황갑이 있지는 않잖아 굉장히 오래 되셨잖아 그런데 그런 정도로 자세한 리포트 쓰면 주변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미치려고 그래요 숨막혀서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 그렇죠 사실 그게 저희 작품인데 나는 이렇게 보면서 어? 저거 어디서 찾았지? 어? 저건 어디서 찾았지? 저건 또 어디서 아 저건 저기서 찾았겠구나 막 이러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찾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 저도 거의 뿅 가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지금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좀 오늘 중국도 지수는 거의 상해 심천은 할 거 없이 2%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장중에?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1.8%까지 급락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안무나이트보다 더했네 거기는 그렇죠 저희는 티라노사우루스 완전한 화석 될 뻔했네 진짜 그때만 해도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지수를 오른 것 같겠다 느낌의 오늘 장 그러면 되게 오른 날 같겠어 그죠? 그 기분으로 일단은 방송을 어떻게든지 끌고 나간 다음에 울더라도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올려놨고요 어쨌든 빠져서 망하면 된 거고 오늘 10시에 중국이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 나왔는데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죠?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일단은 생산자 물가 원자재 가격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예상은 12% 이것도 역대 최대 예상을 했던 건데 13.5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1.5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1.5 2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1.5 더 높게 나왔어 소비자 물가도 오른 거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오르긴 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만큼 더 오른 거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만큼 더 오른 겁니다 지난번에가 11이었나 그랬죠? 네 지난번에 나왔던 거는 11%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13% 나왔으니까 그게 나오자마자 중국장에서는 폭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가격 급등한 것들이 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더 누르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던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석탄 가격이 더 빠졌나요? 장중에 오늘 그래서 이 물가 발표된 시점에 석탄, 철광석, 철근 할 거 없이 다 급락을 했었다가 오늘 와서 다 말아올렸습니다 다 말아올렸어?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된 원자재들도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원자재 관련돼서 석탄 채굴 기업이나 철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급락했다가 대부분 플러스 전후로 다 말아올렸다는 게 굉장히 특이사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만 바깥으로 나가 있지 말고 좀 안 들어오세요 때릴까? 난 때릴 힘도 없어요 그래 그 정도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다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게 이색적이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여전히 제조 관련된 기업들은 반등이 잘 안 나왔고 최근에 그나마 가격 인상시키면서 조금 반등했던 제조기업들도 다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백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도 별로 안 좋았고요 조미료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 계속 좋았고 바이오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이건 개별 주요일 수도 있고 시장 색깔 자체가 변하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항서제약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는데 이건 아직 루머로 정부에서 딱 밝혀야지 되는 뉴스이기는 한데 시장에 나오는 얘기로는 당사 이 항서제약의 표적 항암제인 캄랠리 주마비 국가의료보험에 판매, 그러니까 적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바이오가 좋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까지 세 건의 달러 채권 이자 납입 이게 유예 기간이 오늘 밤까지 만료가 되었는데요 170억 불 정도기 때문에 3조 원 정도 규모의 이자이기는 한데 최근에 홍다그룹이 이것저것 다 팔면서 계속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3조 원 정도의 이자라면 이거를 못 갚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농산 기업들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홍다그룹 망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이 파일을 또 나눠가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해보이는 모습입니다 광군제가 내일인데요 내일 10월 12일, 11월 11일 근데 별로 예전 같지 않은 광군제다라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365일 내내 라이브 스트리밍 해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 굳이 11월 11일날 안 사도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는 것 자체를 원치는 않은데 할인해서 판매해야 되니까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판매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11월 11일날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할인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다 매출을 잠식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울며 겨자맥기로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은 소비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판매, 소매 판매 이게 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9월까지, 9월에 지표가 10월에 발표가 됐을 때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소비 지표랑 실업률, 투자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역의 부해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버리면 부동산에 오르면 소비가 살아도 부동산에 죽으면 또 소비가 죽잖아요 한국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소매는 올해 소매는 계속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고 12월쯤 되면 뭔가 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지금 되게 높아진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꼭 딱 12월에 나오려면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미 충분히 이제 아직 11월이 남았고 절반 이상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12월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 없지 않을까 오늘 시장 보면서도 살짝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테마성으로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바이오 이쪽 섹터만 위주로 가구 나머지 제조업이나 건설, 인프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죽을 썼었는데 오늘 흐름 보면 장중에 급락했다가 시장이 반등하면서도 전기차 섹터나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긴 죽었죠 네, 고밸류는 거기도 반등은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반등이 약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헤매던 이런 섹터들 원자재나 인프라 이런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시기적으로도 일단은 한 번 최근에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걸로 인프라나 이런 것들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방정부 발행체 내년 상반기에 주로 더 편성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이쪽도 CATL이나 이런 쪽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국도 어려웠었거든요 장중에는 CATL이 4% 넘게 급락하고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었고요 그 와중에도 꾸였고요 반등하면서 낙포의 절반 이상씩 회복원 시켜주면서 마감을 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는 말씀드리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여기서 하락이 일단락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도 같은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적감의 수는 좀 더 색깔을 봐가면서 해야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미 테마주들 중국에서 최근에 좀 움직이는데 내년에 동계올림픽 2월에 있는데 이때 시범 테스트 예정입니다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가 나와가지고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에 연계해서 쓸 수 있게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해줬고요 오늘 홍콩이 상대적으로 본토보다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지 지금 막판에 역전하면서 지금 플러스는 하는데요 텐센트 4%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이 6중전에 뭔가 공동부유에 그게 단기적으로는 달할 수 있는 이벤트가 내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일 마감이 되고 모레 오전에 어떤 내용 달았었는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런 것도 얼추 이벤트 마무리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제조업은 죽을 써도 서비스는 조금 올라오는 미국이 뭐 저렇게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슬슬 반영되는 흐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기업이요? 조금 늦게 가져온 기업이긴 한데 태양광 관련된 기업입니다 양광전력, 선그로우라고 하고요 창업판에 상장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좀 어렵지만 300274입니다 세계 최대의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잘 아시죠? 인버터?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 저희는 이제 전기가 부족해졌어요 전기차 쓰면서 3kW가 부족해져서 3kW 추가로 달기로 했는데 모듈 쇼티지야 지금 두 주째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 바로바로 설치해 줬는데 멀리 자전거 타실 필요 없이 그거 연결해서 열심히 돌리시면 충분히 자동차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회사 안 다니고 계속 자전거만 돌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효율이 좀 떨어지는 옛날에 소금 이렇게 물레방 하듯이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지 우리 집 쓸 거 반도 못 할 걸 요즘 주시장이면 전직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오시는지 아니 그거 하루 종일 그것만 해 그럼 뭐 흙 퍼먹고 사나? 아 나 그렇습니다 아 뭐 주식하면서 살면 되긴 하네 스마트폰으로 보면서요? 뭐 이제 시골에서 다 요즘에 아주 뭐 다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잘 좀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식 투자를 좀 하는 사람이 왜 개인 투자만 하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저희한테 오신 고객들은 너무 사람들이 좋아 천사들이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때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으면서 잘 견디고 계신데 지금 다른 주변에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난리도 아닌데 아 지금 저는 저희 이제 걱정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실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미 중국 투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를 생각하는 게 전화를 할까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지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납득을 시켜야 되나 이 상황들은 시장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하니까 그냥 내 것만 하는 게 제일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다는 거지 운용자가 그래서 실제로 자산운용사들 중에 외부 자금 안 받고 자기동만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네 해지펀드들도 그런 게 많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모아진 전력은 일단 직류 형태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 가정에서 사용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걸 교류 형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하는 장치가 바로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효율의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 인버터가 고장나면 바로 발전이 중지되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가 없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인버터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바꾸실 때 됐죠 한 2년 더 있으면 바꿔야 되겠네 2015년부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그때 지나서 벌써 2022년이 되기 때문에 거의 교체 주기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그로우 양광 전력은 글로벌 1위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이고 2018년 기준으로 해서는 시장 점유율 15% 이상이었는데 더 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2kW 가정용 인버터부터 3MW의 턴키 솔루션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나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교체 주기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2020년 기준 매출이 한 2.4조 원에 순이익이 1,6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43조 원입니다 좀 많이 최근에 주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반영을 했고요 대박이다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최근에 풍력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분기단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풍력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태양광만 쓴다? 이거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인버터로 올해 3분기까지 매출이 2.8조 원에 순이익이 2,700억 원이어가지고 작년 전체보다도 훨씬 더 1분기 정도 더 매출과 이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파른 성장 보이다 보니까 PER도 지금 한 120배 정도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260배에서 지금 120배 정도 수준 중국판 테슬라네 400배에서 100배 때로 떨어뜨렸는데 이익이 큰 제품은 사실 아니긴 한데 성장성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거를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고민을 하는데 지금 당장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발짝 어차피 주가라는 건 미래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